이봐요, 아가씨.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어디가 많이 아픈가보네? 어떡하지? 핸드폰. 여기. 배터리가 없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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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젯밤에 좀 들여다볼걸. 아이고, 누가 급했나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미수 씨 핸드폰 아닙니까? 이름은 모르겠고요. 어떤 아가씨 핸드폰인데, 그 아가씨가 지금 많이 아파요.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기 꼽자마자 전화가 왔네요. 저기 잘 아는 사람이면 좀 와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보려는 참이었는데. 좀 와보세요, 예?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요, 능메리예요. 여보세요? 아니, 연락이 왔어요? 지금 어디 있대요. 내가 갈게요. 어디 있대? 제가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디 있대요? 능메리. 능메리? 뭔데요? 주희 아빠 산소가 있는 동네인데. 주희 아빠한테 갔었나 얘가. 거기는 왜 가? 내인들 어떻게 알아? 아, 언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한영민이가 데리고 온대잖아. 그리고 들어오기장 이번에는 홍구장으로 한 번 해. 다시는 그러진 못하게. 그런데 언니. 그래도 한영민이는 안 된다 그래야 돼. 하루 집 나갔다 왔다고 마음 약해지고 그러면 안 돼. 나쁜 계집애. 여보세요? 아, 김호승민이죠?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만나봐야죠. 말씀하세요. 나이는요? 나이는요? 저 방이에요. 아직도 못 일어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씨. 미수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오세요. 미수 씨. 미수 씨. 미수 씨. 미수씨. 미수 씨. 미수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